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덤 스튜디오님의 쿨다임 아내메이션 액션 시간! 스키비디 멀티버스 33편 물 내려버리기 으악! 조심해! 타임 아웃!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아무것도 못하죠? 잘가라! 아주 쉽구만! 점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받아! 레이저! 얘들아, 나 왔다구! 이번에도 잘할 수 있겠지? 따봉! 아니, 뭐지? 뭐야, 이건? 파이탄 클락맨! 너의 능력을 보여줘! 세 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라고? 아, 그거 좀 곤란한데? 네! 왜 저래? 내가 처리하고 말겠어! 빠박이 복서 토일렛 덤벼! 원 투! 복싱 룰러 대결하자구! 이렇게? 토르의 망치! 차일리의 초콜릿 공장! 윌리 윙카 토일렛! 에잇! 으헤헤헤헤 어헤헤헤 해왔토일렛 덤벼! 방사는 오야합니다! 하하하 돌아와! 싸대기! 쭈빼기 발 뜯어버려 타티맨 지금이야 반사 방패 마지막이다 뭐야 고장나버렸잖아 이거 좀 고쳐줘 잘했어 아주 잘들 했다고 시간을 되돌려 오 좋아 뭐지 이건 얘들아 조심해 타임머신으로 잡아야겠어 어디지 어디지 지금이다 뭐야 저 녀석 저거는 스켈레톤 돌래 어 뭐야 이건 함정이야 엄청난 핵미사일을 쏘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받아라 캐치볼 잡았다 지옥의 맛을 보아라 텔레포트를 타야겠어 텔레포트 공격 제법이구만 지옥불을 즐기라구 뭐야 저게 지옥불 저건 핵미사일이야 엄청난 미사일이 쏟아진다 어떻게 좀 해봐 타이탄 클락맨 드디어 나의 차례가 왔군 모든 길을 모아서 타임 아웃 시간이 멈췄어 기다려라 요 녀석아 내가 간다 아니야 지금 해야될 것은 핵미사일을 막아서 친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야 좋아 시간의 검이여 핵미사일을 부셔줘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어림도 없다구 핵미사일을 막았잖아 타이탄 클락맨 대단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 너희들 어디 한번 두고 보자구 아니 이럴 수가 오랜만이야 박사 토일렛 아니 어떻게 핵미사일을 가둘 수가 있는거지 얘들아 시간이 없어 흐흐흐 아주 재밌게 흘러가는구만 모두 불바다로 만들어줄테니 각오들 하라구 너희야말로 오늘이 끝이야 오라이 오라이 박사님 오신걸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이거 보시죠 돌연변이 토일렛을 업그레이드 개발중입니다 예전처럼 약해 빠진건 아니겠지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여 조능력을 가진 돌연변이 토일렛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박사님 좋았어 살아 돌아왔다니 아주 반갑군요 박사님 계획대로 되는게 없잖아 네네네 대부분은 준비가 안됐지만 일부는 곧 깨어날거라구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10시간도 채 안되 다 깨어날거에요 그러니 날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구요 자 그럼 그들을 만나러 가시지요 안녕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아직도 스키비디 언어를 쓰시다니 스키비디 언어가 진리라구 박사님 장치에 무슨 소리하는지 못알아먹겠다구요 스키비디 언어를 배워 못말려 꼰대 영감님 자 모든 준비 완료 기대하시라구요 뭐야 내가 다시 깨어나다니 드디어 빌리가 다시 깨어났다 함부로 부시면 안돼 상관안해 지금 얼마나 됐나요 사실 꽤 오래됐고 전쟁이 거의 폭망한 수준이야 사실 지휘관님이 기다리는 길에 자세히 알려줄거야 그렇죠 그 사람은 언제부터 일어났나요 처음부터 깨어나 있었다구 그는 진화론의 첫번째 지원자였어 기억하지 타이탄 클락맨이 전장을 거의 지배하는거 같은데 그래서 죽일 계획이 뭐야 그를 죽인다고 또 아마도 힘들걸 뭐 그럼 넌 지금까지 뭐한거야 진정하라구 마지막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애초에 타이탄 클락맨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를 죽일 순 없지만 가두는 건 가능하다고 그를 가둘 수만 있다면 쥬맨의 핵미사일 작전은 성공할 거야 적어도 15시간 이상 가둬둘 수 있다면 전쟁은 끝날 거라고 마지막 전쟁 준비됐지? 우리의 새로운 사령관님이라고 자 오늘은 덤스튜디오님의 골드앱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くとき naszej 많아 아